안녕하세요 턱턱시아입니다 오늘은 짠 노과일즐리를 먹어볼거에요 잘랐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해외 친구로 구매 구방 해외 친구로 구매 구매 일단 포도 이렇게 포도같이 생기는 애로 먼저 먹을게요 이제 주먹밥 랩 히힛 히힛 다른네부터 먹어볼게요 요 초록색깔 오우 무서워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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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튀어나올줄 알았더니 여기로 튀어나올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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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왕 귀티로도 빠졌네 마왕 달기맛이라고 아기도 매해하고 수박맛이라고 하기도 매해 이번에는 오렌지 먹어볼께유 먹어볼께요 한번 요건 진짜 잘 터진다 성공 달포동 싱싱해요 싱싱해 뮤직비디오 조금빛 초금빛 고기놀 근데 왜 맛이 다 똑같은것같지 저 웰치스 웰치스 향이 진짜 미세하게 나요 무도가 없어졌네 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렇게만 생긴거 좀 불량 싶은 맛 생각보다 안있는 젤리들이 별로 안달아요 그래도 식감은 최고 이 주안에깐 좀 잘됐으니까 주안에깐 한번 더 먹어볼까요? 이거지 이게 다시 먹어보니까 얘가 제일 맛있는거 같아요 맛을 먹는라기보다는 재미로 먹는데 난걸 별로 안좋아하시는분들은 추천해요 저는 먹을만했던거 같아요 근데 저는 요맛이 제일 맛있어요 자 올려놔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건드러주세요 안녕